손정은 배현진 떠난 mbc 뉴스데스크 만난다. 손정은 아나운서가 mbc 뉴스데스크의 새 진행자로 발탁됐다. 11일 mbc에 따르면 배현진 앵커 이상현 기자가 하차한 뉴스데스크를 손정은 아나운서와 박성호 기자가 맡아 진행하는 것. 주말은 김수진 기자가 담당한다. 지난 7일 최승호 사장이 새롭게 임명된 후 다음 날인 8일 뉴스데스크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돌입했다. 손정은 아나운서와 박성호 기자는 2012년 mbc 총파업 참여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인물로 꼽힌다. 주말 앵커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1일 23년 10월 10일 TNG 맡은 김수진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손정은 아나운서는 지난 2004년 부산 mbc 아나운서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mbc에 입사했다. mbc 뉴스데스크, pd 수첩, 스포츠뉴스, 뉴스투데이 등을 진행했으며 예능 프로그램 1밤, GPG기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인 아나운서로 서로도 사랑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